여기에서 포인트가 겨드랑이 림프절을 살짝살짝살짝살짝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게 포인트에요 자 주먹에 자기가 쥐고 싶은거 다 쥐어보세요 연말이니까 돈도 쥐고 친구도 쥐고 사람도 쥐어보고 하고 싶은거를 모두 다 쥐어보시는거에요 우리 겨드랑이에 림프선이 있기 때문에 손만 올렸다 내려도 기분이 확 좋아지는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올 연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는놈은 꽉 붙잡아 놓고 오는놈은 꽉 끌어안는 23년 되시길 바랍니다 반가워요 오위문선 박사입니다 오늘은 주먹 쥐고 손뼉 쥐고 손을 머리 위로 힘으로써 겨드랑이에 림프절을 건강하게 림프절을 건강하게 해줌으로써 우리의 기분이 쌍쾌해지는 간단한 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은 모두 쥐 수 있죠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만 칠 수 있으면 되요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또 주먹 쥐고 또다시 펴서 또 손뼉 쥐고 이 손을 머리에 햇님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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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님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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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포인트가 겨드랑이 림프절을 살짝살짝살짝살짝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게 포인트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또 주먹 쥐고 또다시 펴서 또 손뼉 쥐고 이거를 기분이 상쾌해질 때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에요 주먹에 자기가 쥐고 싶은 거 다 지어보세요 연말이니까 돈도 쥐고 친구도 쥐고 사랑도 지어보고 하고 싶은 거를 모두 다 지어보시는 거에요 모두 다 쥐고 다시 활짝 펼쳐서 손뼉 손뼉 쥐면서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에요 우리 겨드랑이에 림프선이 있기 때문에 손만 올렸다 내려도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하루에 기분 나쁠 때 기분이 우울할 때 좀 답답할 때 어깨만 이렇게 한번 올려보셔요 그리고 수준 높으신 분들은 이거 하시는 거에요 한번만 더 해보고 마칠게요 시작!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또 주먹 쥐고 또 다시 펴서 또 손뼉 쥐고 이 손을 머리에 바람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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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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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시면 엄청 단순한 거지만 기분이 한번 확 전환 되시는 창문을 한번 활짝 여시는 효과가 있으실 거에요 감사합니다 올 연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는 놈은 꽉 붙잡아 놓고 오는 놈은 확 끌어안는 23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 안녕!